자동차 냉각장치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겨울철에는 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물만 넣어두게 되면 내부에 있는 금속에 닿아서 녹듯을 뿐더러 특히 겨울철에 얼어버리게 되면 이 물은 얼면 팽창하게 되겠죠. 따라서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실린더 헤드라든가 각종 연결 파프 이런 것들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쇠 같은 거 실린더 블록이 얼음이 열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이 깨지기 전에 그쪽에 이렇게 구멍 하나씩 둬가지고 딱지라는 걸 딱 끼워놨는데 그걸 보고 바로 코어 효율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나 헤드를 보게 되면 동그란 쇠로 생긴 뚜껑을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냉각수가 얼어서 팽창을 하더라도 블록을 깨지기 전에 이 코어 효율 블록이 먼저 터져서 블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두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부동액이라는 건데 이 부동액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메타놀 즉 알코올이죠. 그런데 이거 기화가 되고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글리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글리세린이 그다음에 이것도 어는 점이 낮아서 별로 사용하지 않고 가장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 글리콜의 장단점도 여러분들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